골드캐비아 캡슐 에센스 한 병이 다 들어가 있는 마스크팩인데요. 요즘 저는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상했어요. 태양에도 많이 비추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피부가 살짝 울긋불긋 예쁘게 탄 게 아니라 울긋불긋해졌더라고요. 근데 골드에는 피부 정화 성분이 있는 거 아세요?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짠! 이 바깥쪽이 골드 시트고요. 안쪽이 블랙 시트예요. 이 블랙 시트가 피부에 닿게 발라주셔야 되는데요. 이렇게 피부에 닿는 에센스가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.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요. 유효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이렇게 붙여주시면 단 한 번! 단 1회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어요. 그 어느 팩보다도 탄탄하고요. 그 어느 팩보다도 유효 성분이 날아가지 않게 딱 마킹하고 있는 그런 팩이죠. 흔한 팩이 싫고 스트레스에 지친 피부, 더위에 지친 피부, 물긋불긋해진 피부,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. 홀리카 홀리카 골드캡이와 골드호일 마스크 팩으로 단 한 번만의 팩으로 효과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? 새로운lying 보내다. 풀 Vie가 모아 그리와 뷔 뷔 뷔 뷔 뷔 vậy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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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